안녕하세요 정지훈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 강의 제목이 Secret of Deep Learning, 딥러닝의 비밀 이라고 하는 좀 약간 거창한 제목을 골라봤구요. 너무 이제 Interpretability 강의가 길어져 가지고 그것만 계속하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흥미로운 주제들을 한두 개씩 끼워 넣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좀 제가 재밌게 읽은 논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논문에서 주제가 CNN, 특히 CNN을 중심으로 해서 딥러닝이 어떻게 그렇게 오브젝트 디텍션을 잘 하냐 이거에 대한 그 기존에 우리가 알려졌던 선입견을 좀 깨부수는 그런 실험이 좀 있었거든요. 그거를 좀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얘기를 좀 알려 드릴게요. 처음 일단 그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Convolutional Deep Neural Network라고 그러죠. 수렴 신경망, 수렴 신경망의 딥러닝이 어떻게 인식하는가 이거에 대한 기존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은 사실 얀누컨이 페이스북에 페이스북 AI 리서치를 만든 사람으로도 유명하지만 1990년대에 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를 처음 창시한 사람으로도 굉장히 많이 알려졌죠. 얀누컨이 CNN을 처음 구상하게 되었던 가장 결정적인 기기가 됐던 실험. 그리고 딥러닝 뿐만 아니라 컴퓨터 비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실험이 슈벨하고 위젤이 1962년에 있었던 고양이 실험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고양이가 있으면 고양이한테 특히 바의 오리엔테이션을 중심으로 하는 자극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고양이 뇌에 전국을 꽂아서 기록을 해요. 그래서 기록을 하면서 알아낸 것이 V1이라고 부르는 일종의 뇌의 한 부분이 로테이션을 인지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슈벨과 위젤이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은 우리가 뇌에서 시각을 인지하는 것이 한 번에 그 어떤 지역에서 모든 걸 다 아는 것이 아니고 어디는 엣지만 보고 어디는 움직임만 보고 이런 식으로 각각마다 영역들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또 중요했던 게 오리엔테이션에 따라 가지고 뇌의 지역이 달라지는 토포그래픽한 맵핑이 있다는 것도 알아내게 돼서 그때 이제 제시한 일종의 가설이 피처럴 히어라키 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작은 셀들은 이런 이런 토포그래피에 해당하는 이런 맵핑에 대한 것들을 하나둘씩 보여주는 것들이 하나의 셀들이 보여준다면 이것들이 이제 여러 개가 모이게 되면 조금 더 조금 더 높은 수준의 뭔가를 보여줄 수 있게 되고 이걸 또 모아서 더 하이 레벨에 가면은 거기에서 어떤 특정한 피처나 특징을 알아내게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론을 제시합니다. 이것을 이제 피처럴 히어라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게 그 이후에 이제 포유류라든지 우리 고양이 말고도 유인원 연구라든지 또는 요즘 이제 FMRI, 펑셔널 MRI, 기능성 MRI 기술이 좋아지게 되면서 뇌의 활성 같은 것을 측정할 수 있게 됐는데 이제 그런 여러가지 기술들이 좋아지게 되면서 인간의 뇌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더니 실제로 지금 요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뭐 이건 이제 클라크, 허조그와 클라크의 와이 비전 이즈 낫 보스티라키란 피트포워드라고 되게 좋은 그 리뷰인데 거기 가지고 있는 그림이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이게 손해고요. 그 다음에 여기 V1 이라고 하는 데가 이제 우리 뇌 뒤쪽에 우리가 이게 시각중추라고 그러는데 시각중추의 가장 끝부분이고요. 여기에 엣지 뭐 끝에 그 윤곽하고 라인 같은 것 데텍션을 하고 V1, V2, V4 이렇게 넘어가면서 점점 점점 더 구체화되어 여기 보시면 V1은 비주얼 필드가 이렇게 조그맣게 돼 있어서 엣지하고 라인 같은 것을 보통 보게 되고 V2에 가면 이게 모여져서 뭐 예를 들어 사각형이라든지 삼각형이라든지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그 도형 이런 것들이 모여져 가지고 파이어링이 일어나고 이게 또 모여서 V4쯤 가면 이렇게 오브젝트가 되고 뭐 여기 이제 IT에 가게 되면은 이렇게 얼굴을 인식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세프트 필드가 인식하는 필드의 크기가 점점 커지면서 전체를 인지하는 그런 그 계층적 구조를 가졌다 이런 것을 정설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컨벌레이션한 뉴럴 네트웍도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사실은 디자인을 했었기 때문에 컨벌레이션한 뉴럴 네트웍 우리 딥러닝에 지금 혁명적인 변화를 끌고 왔다는 이 기술을 가만히 보시면은 이렇게 사진에 사진의 특정한 필드를 묶어 가지고 계산을 해서 특정 지역으로 계산을 하는 것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걸 묶은 것들을 다시 한번 이 그림에다가 계산을 해 가지고 그려 내게 되고 그 다음에 풀링이라고 해 가지고 필드가 넓으니까 세 개짜리를 하나로 하기도 하고 뭐 요즘에는 그냥 일대일로도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레이어를 깊게 합니다. 하이퍼파로이트를 늘리기 위해서. 그럼 이거를 또 한번 컨벌레이션을 계산을 하고 여기 이제 렐루라고 하는 오늘 CNN 강의는 아니기 때문에 액티베이션 펑션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안 하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컨벌레이션 계산을 하고 풀링을 하고 컨벌레이션 계산을 하고 풀링을 하고 이런 거 이제 반복을 하죠. 반복을 해서 레이어를 깊게 만든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피처를 뽑아내는 단계라면 나중에 이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라고 해 가지고 쭉 연결할 수 있는 레이어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쭉 계산을 해서 뽑아 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뽑으려고 하는 결론 개냐 고양이냐 보트냐 이런 것들을 이제 분류하도록 하는 소프트맥스 펑션을 많이 쓰는데요. 그렇게 해 가지고 뽑아 냅니다. 이게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CNN 딥러닝의 구조가 기본적으로는 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이게 굉장히 결과가 잘 나온다. 에러도 적게 나고 뭐 구별하라 그러면 인간보다 더 잘해. 뭐 이것까지 잘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얘가 왜 이렇게 잘 될까 이런 거에 대한 그 이론이 되게 많았었는데 이것에 대한 해답을 일부 제시한 게 2013년에 박사과정 학생이었던 친구 자일러라고 하는 친구가 디컨볼루셔널 네트워크를 2011년 정도부터 계속 이거와 관련된 걸 했었는데 2013년에 이민지넷 챌린지에 들어왔었던 그 네트워크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피처를 보여주는가를 디컨볼루셔널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내용을 보면은 여기가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 CNN 구조잖아요. 아래쪽에 더 낮은 레이어에서 데이터가 넘어오면 필터를 걸고 피처맵을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렐루 같은 거 해가지고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을 해가지고 이게 컨볼러션이 이루어진 거고 여기에서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비선형으로 계산을 한 거고 그 다음에 풀링을 여기서 맥스플링을 했는데 풀링을 해가지고 필드로 줄이죠. 그 다음에 여기를 다시 그 피처맵이 들어가고 알렐루가 들어가고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거든요. 여기 한 레이어를 반대로 돌려요. 스위치를 하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스위치라고 하는 맥스 로케이션 정보를 어디가 제일 큰 값이었는지 정보를 기록을 해 뒀다가 이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스위치를 하게 되면 위에 만들어진 걸 바탕으로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이렇게 수렴을 시켰다면 반대로 풀어내는 거죠. 풀어내려면 이제 반대로 맥스를 더 필드를 늘려가지고 그림에 보이듯이 이렇게 언풀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렐루를 반대로 계산해가지고 트랜스포즈 계산을 해가지고 풀어내고 그 다음에 필터도 반대로 적용을 해요. 그러면은 당연하게도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렇게 생겼던 이게 이렇게 줄어들어서 여기 4개가 맥스플링이 돼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다가 이 계산이 됐던 건데 얘를 반대로 언풀링을 해가지고 넓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각각의 레이어가 찾아낸 어떤 그림이랄까요? 그걸 그려내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레이어1에서는 주로 선형이죠. 이렇게 라인이나 간단한 패턴 같은 것들이 주로 튀어나오고 레이어2에서는 여기 보면 패턴이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런 스타 같은 형식 이런 것들이 나오고 레이어3에서는 여기 보면 이렇게 벌통 같은 모양이라든지 조금 복잡한 패턴이 나오고 레이어4 넘어가니까 얼굴이라든지 좀 덩어리가 큰 게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딱 이 비주얼라이제이션 그림이 진짜 우리가 여기 히어라키 얘기했었던 거랑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양들이 엣지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점점 구체화된 것들로 나가는 그 구조가 너무 이렇게 잘 나타나니까 이게 정설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딥러닝은 잘은 모르겠지만 레이어가 이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밑에 있는 레이어들은 주로 원시적인 모양 같은 것들을 디텍션을 하고 그 다음에 중간 레이어에서는 그보다 조금 복잡한 것 이렇게 보다 복잡한 모양들을 인식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개다 고양이다 하는 전체적인 것들을 구별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CNN 특히 딥러닝이 이렇게 잘하는 이유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비밀이라고 그랬죠. 이걸 이제 정리를 해서 2015년에 이클로스 크리게스 콜테 라고 하는 친구가 이렇게 정리를 했고 이게 리뷰 아티클이 있습니다. 네트워크가 우리가 알고 있는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카테고리의 다양한 형태의 모양들에 대한 지식들을 복잡하게 얻어낸 다음에 그 중에서 특히 하이레벨 유닛, 윗레벨에 있는 유닛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특정한 형태의 대표되어 있는 레프리젠테이션을 학습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페이스라든지 바디라든지 이런 걸 알게 된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딥러닝이 왜 이렇게 잘하는가 할 때 이걸 제일 많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런 이론에 대해서 이것을 Shape Hypothesis라 그러거든요. 형태 가설이죠. 형태 가설, 원시적인 형태에서부터 복잡한 형태로 진행하면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다. 그것보다 텍스처가 더 중요해 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실험을 하게 되는 논문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게 이미지 내서 있는 그림은 아닌데 이제 스타일 트랜스퍼를 이용해 가지고 만든 건데요. 여튼 보시면 이게 고양이입니까? 코끼리입니까? 잘 보면 형태는 고양이의 형태를 띄고 있는데 텍스처, 텍스처는 피부는 코끼리 피부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학습된 네트워크에다가 CNN, VGG라든지 이런 데다 씹어넣어서 답을 구하면요. 인간들은 캣이라고 부르고 이거는 고양이지 이렇게 분류를 하고요. 인공지능들은 코끼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것들을 문제 제기를 한 건데 어떻게 했냐면 우리 스타일 트랜스퍼라고 하는 기술이 나오게 되죠. 가티스가 2016년에 발표를 하면서 아주 센세이셔널 했죠. 특히 고우 스타일을 인식을 해 가지고 거의 모든 사진 같은 걸 고우 스타일로 바꿔 버리는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이게 그 수식인데요. 오늘은 뉴럴 스타일 트랜스퍼와 관련된 강의를 하는 건 아니니까 이런 기술이 나왔다. 이 정도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심지어는 이제 상용으로 쓸 수 있는 서비스도 나왔습니다. 웹에서 여러분들도 가서 해보셔도 재미있어요. depart.io라 그래 가지고 이 사이트 가시면 사진을 업로드 하시고요. 스타일을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 가지고 그 사진을 그 스타일로 바꿔줍니다.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이 사진을 우리 사진을 넣고 고우를 선택하면 고우 스타일로 사진이 바뀌는 거죠. 이게 지금 웹에서 누구나 해볼 수 있는 서비스로도 공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 볼 수가 있어요. 스타일이 적용된 오브젝트들을 이미지를 만들어 낼 수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올해 아카이브에 공개가 됐는데 사실 이게 지금 아이클리어 2019년 내년도에 아마 억셉트 되어 가지고 발표가 될 것 같더라고요. 제목은 이미지넷 트레인드 CNN. 이미지넷에서 학습한 컨벌루션 뉴럴 네트워크가 텍스처에 바이어스가 되어 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텍스처에 의해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진짜 인간하고 비슷한 방식의 선택을 하게 만들려면 쉐이프 바이어스가 있기 때문에 쉐이프 쪽에 대한 걸 더 많이 알기 위한 트레이닝을 더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이렇게 아까 전에 보여드린 그 이미지를 텍스처 스타일 트랜스퍼를 해 가지고 고양이 사진을 넣게 되면 이런 게 나올 거 아닙니까? 이런 그림이. 이거를 가지고 이제 그 뭔지 구별을 하게 해 보면은 텍스처 이걸 넣으면 당연하게도 사람들도 그 다음에 컴퓨터 인공지능도 다 인디언 엘리펀트 코끼리라고 하죠. 이거는 사람도 인공지능도 다 캣이라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은 엘리펀트로 하더라. 의외로 여기 보시면 소부에 캣이 없죠. 레스넷 50 가지고서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은 인공지능은 여기에 있는 결과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형태가 아니고 텍스처 가지고 판별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테스트하기 위한 이미지 세트를 무수히 많이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 아까 전에 보여드린 이거는 이제 코끼리 텍스처를 고양이에다가 입힌 거고 이건 뭐 같습니까? 자동차잖아요. 자동차인데 가만히 보면은 뭐가 보이나요? 이게 버틀들이 보이죠. 이게 병입니다. 병 텍스처를 병 텍스처를 여기다 입혔고요. 아니 병이란다 시계. 시계 보이시죠? 여기 시계. 시계들이 보이시죠? 시계 텍스처를 여기다 입혔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이제 형태로 보자면 누가 보더라도 곰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버틀. 병 같은 것이 다 보이시죠? 버틀 텍스처를 입혔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역시 인공지능한테 넣으면은 사람은 캐시고 카고 배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공지능은 엘리펀트, 코끼리, 클락, 그 다음에 버틀. 이렇게 이렇게 답을 냅니다. 이 부분을 이제 그래프로 그리면 이걸 실제로 수많은 걸 그 쉐이프별로 해서 텍스처 스타일 트랜스퍼를 한 다음에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수많은 인공지능들 보시면 알렉스넷, VZ16, 구글렛, 렛스넷 50 뭐 이런 거 가지고 다 대표적인 것들이죠. 가지고 했어요. 보면 이제 사람들이 빨간 게 사람인데 사람은 그 쉐이프로 해 가지고 다 맞췄잖아요. 지금 보시면 쉐이프 가지고 디지션을 0.85 이상으로 해서 대부분 맞췄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은 네트워크에 따라 조금씩 편차는 있지만 대부분 텍스처 쪽에 바이어스팅 결정을 내립니다. 이렇게 텍스처 쪽에 더 가까운 결정을 내리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트레이닝을 기존에 있었던 트레이닝이 특정한 텍스처 패턴만 가지고 트레이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어떤 형태에 대해서 다양한 스타일들을 트랜스퍼를 하면 데이터 숫자를 늘려요. 그렇게 해서 이것들을 늘려서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얘네들에 대해서 레이블링은 당연하게도 쉐입에 가깝게 레이블을 해서 학습을 시키게 되면 서로 다른 텍스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오버피팅이 되어 있던 것들을 좀 중화를 할 수 있겠죠. 그걸 날리는 거예요. 날려서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런 거를 이제 스타일라이스드 이미지넷이라고 해서 이런 이미지넷 세트를 따로 만들었고요. 씬이라고 해서. 그 다음에 이거를 만들 때 에이다인이라고 하는 스타일 트랜스퍼 기술을 이용을 했는데 이건 넘어갔고요. 하여튼 이거를 이용해서 다시 학습을 한 다음에 이제 테스트를 다시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됩니다. 보시면은 이게 빨간게 인간이고요. 이게 기존의 텍스처 기반으로 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 되게 많이 틀린 거죠. 그리고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 노란색을 이용해서 트레이닝을 했더니 훨씬 더 쉐입적으로 많이 붙어 가지고 인간하고 비슷하게 결론을 내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텍스처 기반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잡을 수 있다고 하는 그 결론을 내리게 된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그 강의의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딥러닝이 어떻게 이렇게 잘 아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도 또 한 번 다룰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제너럴라이제이션 이슈라고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오버피팅이냐 이거 다 외워서 그런 거냐 아니면 이거를 너무 많이 외우게 되면 안 되니까 거기에 드롭아웃을 넣자 이런 것도 있었고 굉장히 이제 우리 딥러닝이 왜 이렇게 잘 디텍션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한 사이언티픽한 연구 주제거든요. 과학적 연구 주제인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몇 년 동안 믿어 왔었던 것에 비해서 훨씬 더 고주파 대역의 스타일이나 텍스처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잘 밝혀준 연구라서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도가 높아져 있어야 이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든지 서비스를 만들 때 문제가 생겼을 때 해소할 가능성도 되게 높아지겠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연구였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딥러닝의 비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강의를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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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